자, 둘, 셋! 엠엠엑소집! 안녕하세요, 엠엑시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첫 번째 LA 콘서트 백일시에서 딱!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V람을 켰습니다. 자,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쵸, 진짜. 저희가 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공연하게 됐는데 오늘 Let's Get Burning Now 해야죠. 민기씨 어떠세요? Let's Get Burning Now! 네, 근데 지금 한국 시각으로는 5시예요. 오전 5시예요. 오전 5시예요. 오전 5시? 오전 5시예요. 뭐야, A7R? 네, 그냥 보고 계시는데 새벽에 보고 계신 한국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가. 네,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하고 리허설, 또 첫 번째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또 이제 하러 갈 건데 다들 기분이 어떠세요? 떨린다, 떨린다. 저희가 미국에 와서 어느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다 같이. 그런 연습을 한 만큼 더욱더 멋있는 무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대돼요. 예상의 느낌은 어때요? 아, 일단 너무 설레고, 그리고 솔직히 아직 긴장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따가 이제 팬분들도 없고, 이제 진짜 저희가 무대 할 때쯤이면 긴장할까 봐 걱정이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만큼 무대를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또 그런 긴장이 또 기분 좋은 긴장이잖아요. 설레하는 긴장이라서. 설레는 긴장이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잠깐 들어올 때 무대를 봤는데 약간 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맞아요. 뭔가 우패. 뭔가 극장 같은 느낌.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약간 뮤지컬한 느낌. 약간 진짜 미국 아메리칸 영화를 봤을 때 나올 법한 그런 무대여서. 맞아요, 맞아요. 뭔가 또 다른 설렘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건 또 이제 무대 리허설을 할 때 지금은 또 느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빨리 하고 싶다. 빨리 그 느낌을 얻어 느끼고 싶어요. 저희 단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딱 콘서트가 딱 시작할 때 팬분들이 와! 이렇게 소름이 나의 밑에서부터 끝까지 올라오고 진짜. 이거를 얼른 느끼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쇼케이스 때 그 쇼케이스를 못 잇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맞아요. 쇼케이스 직전에 그 진짜 저희만을 보러 와주실 팬분들 앞에서 맞아요. 하는 그런 공연. 그리고 또 이번 공연은 또 저희만을 보러 와주실 팬분들 앞에서 맞아요. 한 시간 넓게 하는 공연이 있는데 네. 네. 사뭇 다른 기분이. 또 그렇게도 하고 또 저희 에이치가 또 첫 번째로 또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 네. 맞습니다. 해외 에이치 분들 처음 만나는 거니까 되게 떨리고 빨리 만나고 싶고 네. 그래서 저희 기다립니다. 떨려요. 진짜 떨려요. 에이치 노래나 들으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이게 어떤 노래 들으세요? 떨릴 때 어떤 노래 들으세요? 아까보다 지금 우영이 아까 그거 안 받아줘가지고 약간 서운했어.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맞아요. 좋아요. 귀엽냐. 떨릴 때 어떤 노래 들으세요? 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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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 요즘 약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하얼 감사합니다. 하얼. 하얼. 그리고 어제 저랑 우영이 형이랑 같은 방이잖아. 저는 되게 잠을 잘 잘 편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몇 번 깼는데 우영이 형이 아직도 안 자고 계시죠. 아. 진짜요? 어저께 잤어요? 저이. 저이 잘 안 왔나봐요. 저는 4시 중간 한번 깨고 어. 6시 한번 깨고 6시 한번 깨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었나. IT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IT 생각하니까 네. 저도 이제 한 AT시라고 그랬어요. 아이 그래도 AT시라고 그랬어. 형 그거 아니고 참 못참 친구 저랑 민기랑 동시에 4시에 깼어요 아 진짜요? 시초적인 게 아직 안 된 거 아니야? 저는 이제 한 6시 반쯤 딱 문을 뜨게 되더라고요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보다도 약간 좀 한국에서보다 기상을 더 빨리 하는 느낌이에요 아 비하인드로 어제 종호가 갑자기 아 형 저 뭐 할게 있으니까 15분 뒤에 깨주세요 15분 뒤에 종호야 하고 깼어요 근데 종호가 갑자기 진짜 웬일로 딱 이렇게 맨정신에 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와 하고 있다가 아 왜 계속 그러는 거야? 이런 비하인드도 있고 아 빨리 팬들 만나고 싶은데 유노는 되게 잘 잤어요 저는 오늘 컨디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잤어요 아 맞아요 저도 진짜 컨디션 관리 때문에 좀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맞아 맞아 종호도 가장 많이 잤어요 난 어제 쉬지도 않고 뻗었어 아 일어나는 게 아침인 거야 아니 밥 먹어야 된다니까 아 저랑 여상희도 브이앱 어제 좀 늦게까지 했거든요 맞아요 1시간 50분 정도 했었네요 아 진짜? 1시간 35분 저희가 원래 1시간 하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여상이가 5분만 더? 5분만 더? 이러다가 그 떡볶이 훔쳐먹으려고 가려고 했다가 이게 3명이랑 여상이 그래도 둘이서 찍는 유닛이니까 네 라이브여서 근데 진짜 찍다보면 진짜 더 하고 싶고 더 소통하고 싶은 그런 게 좀 많아져가지고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여상이랑 저랑 엄청 푹 잘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알람 소리도 안 듣고 잘 일어났어요 아 맞아요 아 그리고 저희 공연할 때 저희 공연할 때 저희가 그냥 공연만 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더 있지 않을까요? 홍중이 형 어떻게 할 것 같은데 홍중이 형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저희가 공연을 할 때 공연장에 계신 팬분들 뿐만 아니고 다른 저희가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팬분들도 뭔가 같이 느끼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언제 할지 몰라요 언제 할지 모르는데 제가 좀만 더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중이 형 말대로 기대를 해주시면 돼요 같이 공연장에 안 계신 분들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타라 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저희 저희 또 해외에게 지금 이제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시려고 준비를 또 하고 계신 이렇게 시간이네 So see you soon Thank you See you soon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지금 새벽에 잠밤, 밤잠 설치시면서 저희 한국이신 ATV분들 네 이거 이 V LIVE를 봐주시는 ATV분들께 또 감사 인사 한 번씩 하죠 네 네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아 정말 진짜 밤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솔직히 밤에 잠을 오는 게 맞아요 잠을 참는 게 피하는 게 되게 힘든 일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고 저희 또 온다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되게 감사하고 네 아까 제가 방금 말했듯이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이 모든 지금 저희가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희 ATV분들 때문에 가능하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투어 진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준비하러 가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ATV였습니다 둘 셋 A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빨리 와요 안녕 잠깐만 잠깐만 이 짧은 시간에 좋아요 300만 개 돌파 안녕 조심하세요